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 43분 입니다. ITM 반도체 온 디바이스 IEI 요거 때문에 좀 떴구요. 미코 신고가 조선쪽도 계속 좋습니다. 한국 조선의 양도 신고가 좋고 특이점이라고 하면 현대쪽 있잖아요. 현대 뭐 중공업부터 해가지고 현대차 뭐 이런 쪽 다 거의 대부분이 좀 주가가 괜찮아요.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관련주 요런거 이제 반납중 요게 원래 있었던 거를 발표를 해서 잠깐 뜬거 거든요. 요런거 이제 테마주 푸른기술이라던가 요런거 이제 잠깐 떼었을 수 있겠죠. 네 아무튼 요런게 있었고 그 다음 대한전선 전력망수주 이렇게 됐구요. 생각보다는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. 다른거만큼 아직 안올랐으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다고 보는데 SK 스퀘어 이게 합병이 이제 요쪽 말고 다른쪽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요거 잠깐 얘기 나와가지고 그거 때문에 좀 잠깐 났었구요. 그 다음에 NC 소프트가 9월 17일 TL 생각보다는 썩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서비스 9월달 그리고 HMM 요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HA 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수주했구요. 인하전공이 요게 이제 아시안항공 쪽이잖아요. 아시안항공 화물 쪽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역대 최고가를 썼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KT에서 웹하드 사용 고객 이게 악성코드 이건데 악성코드를 KT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경쟁관계였다고 그래요. 그래서 좀 심었는데 뉴스가 많이 뜨진 않았구요. 이게 23년 사전이 아니라 20년, 2020년부터 있었던 거를 최근에 발견한 건지 모르겠는데 뉴스가 잠깐 떴습니다. 그리고 HANA 시스템과 HANA 오션 그 호주 쪽 있잖아요. 추진중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게 호주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나와있네요.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타고 타고 넘어가서 미국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 되면은 이제 항공모함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좀 할 수가 있겠죠.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그린로지스 STX부터 그냥 보면 8,000원 또 찍어줬어요. 8,050원까지인가? 7,990원까지 갔다가 밀리고 그린로지스 한번 더 올라가면서 올라간 걸로 봐서 일단 매도가는 한번 찍어줬죠. 찍어줬는데 8,000원을 안 찍으려고 했었다가 조금 더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8,000원도 위태위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해운 쪽 요즘엔 좀 괜찮고요. 이게 PK 밸브 있죠. 여기 엑션모빌 아랑코 한국코스봉사 파트너십 이게 이제 가스 동해 쪽에 이제 시추 뭐 될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건데 대통령이 얘기해서 이제 이슈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된 거죠. 여기서 이제 엑션모빌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어쨌든 뭐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걸로 여기는 매도가 찍어줬고 여기도 한번 튀었다가 많이 올랐을 생각보다 조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15% 올랐죠. 많이 올랐죠. 이걸 해서 가고 있습니다. 이것도 만원 아래에서 작업을 한번 해 볼까도 고민 중입니다. 당장은 안 건들 건데 일단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차트 뭐 할 건 없고 일단 매도가 한번 찍어줬고 여기도 한번 튀었기 때문에 좀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차트가 되어 버렸습니다. 이슈가 해운 쪽 괜찮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가스공사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반짝반짝 한번 튀어주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. 2차전지에도 STX 크게 튀진 않기 때문에 니켈도 좀 많이 좀 빠졌고 뭐 전 10년 주기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코로나 때 이후에 그 비정상적인 그거 아닌 이상은 STX 중공호 여기는 올랐어요.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고 거의 뭐 정고점까지 또 찍어주고 좀 밀렸죠. 당장은 올리기 싫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조선 쪽 다 괜찮아 가지고 더 올라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올라서 이제 한 달 여유잡은 두 달 네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 공정위가 빨려질 수도 있지만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차트는 뭐 굳이 볼 게 없어요. 여기 그냥 별거 없고 그나마 좀 희망찬 게 그 RG 발급 요거게 지금 중소형 쪽에서 많이 지금 발주를 많이 못 하고 있을 거예요. 돈 때문에 그거를 5조 공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그 보증 같은 거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중공호, STX 중공호 같은 경우는 수주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.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게 있었고요. 이런 것도 있었고 요거 요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좀 많이 올랐고요. 전체적으로 좀 뭐 하나우션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미국 쪽 조선소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좋다. 그거 말고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. 그냥 기다리시면 되니까요. HMM 조금 더 올라가지고 그냥 좀 팔아버렸어요. 가지고 있는 거. 원래 전에도 좀 팔았잖아요. 팔았는데 거기서 또 절반 그냥 팔았습니다. 다른 거 작업하려고. 오르면 뭐 어쩔 수 없고 내려왔을 때 현금 여유 있으면 또 다시 또 작업을 할 겁니다. 여기도 언젠간 또 매각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유니스 많이 빠졌죠.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거의 유증가 정도까지 내려왔어요. 기대는 안 되는 회사가 기대는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좀 기다려야 됩니다. 뭐 할 게 없어요. 여기는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 여기 제가 그때 여기선 거 팔았죠.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뭐 수주 뉴스 계속 또 나오고 해서 좀 이렇게 올랐는데 수사 결과 나와봐야 하는데 이게 검찰까지 간다거나 많이 빠질 거고요. 뭐 무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올라갈 거고 근데 뭐 일단은 좀 팔았으니까 그냥 좀 뭐 나머지는 하는 걸로 이거 유증 물량 털었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근데 어디 산 거 나쁘진 않으니까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뭐 지인들한테는 계속 좀 사라곤 하고 있습니다. 요 정도면 뭐 괜찮죠. 괜찮으니까 요 정도면은 천천히 사셔도 된다. 계속 꾸준히 그리고 펄어비스 생각외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중국판호였기 때문에 실적은 좀 더 올라갈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뭐 그 정도 네. GS 리테일 2만원 얘니까 그냥 홀딩 살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고 딱 그 정도 가격입니다. 요 키에스트 더 빠졌죠. 네 더 빠졌는데 요 정도면 그래도 더 사도 아 이거 전환사체 나왔구나. 이게 만기취득 몇 번 계속 했었거든요. 하다가 어 전환사체 발행했죠. 네 잘 보셔야 될 거는 만기전 취득을 했는데 했는데 무기명식 이궁부 부보증 사모 전환사체 보면서 아 이거 약간 싸게 누군가 사가려고 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어 단기로는 매우 안 좋을 수는 있으나 조금 더 뭐 기다리다 보면 어 누군가 가져가려고 하겠죠. 그 사람이 가져갈 때까지 버티면 될 거 같아요. 당장은 이제 사체액이 나왔으니까 한 1-2주 정도 최대한 한 달 정도는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쉽습니다. 중간중 한 번 튈 거니까 튈 때마다 몇 대 사셨던 분들은 어 튈 때마다 한 번 탁 털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. 한 번엔 안 갈 거 같으니까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 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죠. 그 2000원 위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제가 2200원도 걸어놨는데 거기는 안 팔렸어요. 2150까지 두 번 걸렸어요. 두 번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거기를 저항지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. 팔고 어 그 전주에 못 팔았던 걸 팔고 어 2000원에 팔았어요. 2000원 초반 원래 1999에 걸으려고 했다가 좀 많이 튀어 줘 가지고 2000원 초반 정도 한 2030 정도 된 거 같아요. 여기 팔았고 내려올 때 좀 판 거 다시 사고 그 다음에 더 빠졌을 때 더 샀습니다. 더 샀어요. 여기는 다른 걸 제가 좀 판 게 있어 가지고 그걸 현금을 여기다가 조금 더 넣었고요. 현금이 좀 더 있는데 일단은 갖고 있어요. 다른 것도 더 팔아라 현금이 좀 생겼습니다. 생겼는데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. 더 빠지면 사고요. 더 빠지면 이 정도까지 오면 더 살 거예요. 한 달 이제 한 달 거의 한 달 보시면 돼요. 이 정도는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가격 자리 잡는 데는 한 달 정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상장이 7월 30, 31일인데 그 전에 좀 결정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뉴스도 좀 몇 개 나올 거예요. 그때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최소 3,000원 이상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bps도 4,000원 이상은 올랐거든요. 아플 건 없습니다.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. 윙이푸드는 중간에 그 장기 투자자 그 50% 를 먼저 이렇게 구한다고 했잖아요. 그게 결정이 되면은 어 부담이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성공 그 3자 배정 그게 성공 확률이 꽤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그거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을 어 어디선가 누가 돈을 얻어서 투자자로 들어왔다라고 뉴스가 뜨면 거의 한 3,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.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셔 1,800, 1,700원대 정도면 그래도 좀 1,800 초반 정도까지 친구한테는 살 거면 조금 더 사봐라 얘기는 좀 했습니다. 근데 샀다 팔았다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좀 많이 빠질 때 좀 사셨다가 딜레이가 또 될 수는 있지만 그 좀 호재뉴스 나오고 한번 튀긴 튈 거니까 한 두 달 안으로는 늦어도 그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뭐 그냥 바닥을 계속 끼고 있죠. 고래신형 정보 여기도 약간 조금 더 팔아 버렸어요. 제가 팔아가지고 윙이푸드 좀 작업을 하려고 좀 팔았습니다. 그리고 네오이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. 여기 지금 거의 횡보 수준인데 비트를 한번 팍 빠진다거나 이럴 때 한번 작업해 되지 않나 싶을 정도 입니다.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여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. 이터닉스도 제가 조금 더 팔았습니다. 여기 좀 팔았는데 이거를 여기서 작업하려고 네 지금 팔았습니다. 팔아가지고 생각보다 적게 남았어요. 거의 다 팔았다고 보면 되는데 나중에 봐서 더 살 수 있으면 더 내려온다면 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푸드 그리고 코엘패션이랑 여기 좀 사고 싶거든요. 지금 더 사고 싶은데 현금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느라고 윙입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. 여기든 중공급이 좀 많이 튀면 어 여기 좀 오르기 전에 좀 더 살 예정이에요. 사서 적당히 올랐을 때 그것도 수익을 좀 챙기고 평단도 낮추고 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 ITM 반도체가 좀 많이 튀었거든요. 이게 온디바이스 AI 영향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제가 이 정도 팔았을 거예요. 25,000, 한 6,000 사이 거의 이 정도에 한 주 남기고 다 팔아 버렸습니다. 현금 좀 챙겼고요. 이걸로 이 푸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베이비몬스터 신곡 신곡인지 모르겠네 그 댄스 뮤직비디오인가 봤는데 와 잘하더라고요. 신인이 아니다 싶을 정도 정말 잘하더라고요.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신인인데 야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시안항공은 이제 그 아까 어디였더라 인화전공 이쪽 인수하는 그 업체 지배구조상 이렇게 돼서 그쪽에 올라갔고요. 여기도 어 이제 거의 끝물 끝물이 아니라 끝자락에 왔고 이제 대한항공이랑 합병 거의 이루어질 것 같고 운영만 잘 되면 기아차 한 대차처럼 뭐 좀 크게 올라갈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어 그렇게 될 확률은 있습니다. 여기도 너무 저평가에서 좀 벗어나는 네 그런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거의 광기를 올리는 것 같은데 저는 팔았으면 하는데 뭐 각자 알아서 하시겠죠. 네 등급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. 여기 그 회사 등급이 D로 나왔습니다. 여기 안 좋아요. 그리고 어 아 가스공사 모르겠고 한국전력은 아마 D 확실합니다. 그리고 음 여기 뭐 수주 잠깐 좀 나왔었고요. 어 화장품은 뭐 아직까지는 경고한 편 철도 잠깐 이슈 있었고 어 그 다음에 KT 약재 하나 떴는데 뭐 해킹 직원이 어 웹하드 접속 안 되게 막았다라는 게 잠깐 나왔습니다. 이슈가 잘 안 돼 있는 건지 한번 나왔는데 나중에 또 나올지 그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됐고요. 어 어 포스코부터 해서 SK 그 다음에 GS 쪽이 어 그 가스 시추 요구 때문에 좀 많이 좀 많이 올랐는데 GS 쪽은 많이 올랐고요.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어 영향 없었던 것 같아요. 한국 조선 해양 여기 계속 신고가 찍어주고 있죠. 좋습니다. 네 하나오션도 그 미국 어 조선 인수 요구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그동안 좀 올랐어서 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밀렸고요. 그 다음에 하이브는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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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됐고 그냥 미니 아 뉴진스 일본 갔는데 기사가 보니까 뉴진스 일본 가는데 팬들이 아무도 없더라 뭐 이런 수도 있었습니다. 법원에서 뭐 배신 맞다라고 해버렸으니까 그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까지는 말을 잘 안 하는데 배신은 확신하나 배임은 아니다. 그러니까 법률상 배임은 아니지만 어 니가 잘못한 건 맞아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고 민지진스는 웃으면서 손잡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뉴진스만 하고 다른 걸 안 건드렸어야 되는데 뭐 르세라핌이라던가 뭐 아일리시라던가 뭐 방탄도 내가 하는 거 뭐 뭐 벗겼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나와버렸잖아요. 그래서 같은 회사 식구인데 어 정말 안 해야될 뭐 그런 걸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하이브도 어 문제는 있었죠. 언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었지만 민지진씨가 먼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. 5월 달부터 5월 달부터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한 거였기 때문에 하이브에서 먼저 엄프를 한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. 아무튼 그래서 뉴진스도 모르겠습니다. 또 뭐 잘 뭐 잘 됐으면 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팬이긴 한데 가족들이랑 뉴진스는 거의 민지진씨한테 약간 종속되지 않았나 어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사실 뭐 그렇죠. 뭐 아무튼 결과는 어 하이브가 애매한데 실적이 그래도 뉴진스가 어느 정도 뽑아주고 BTS 나오면 어 많이 올라갈 확률 높아요. 어 완전체 앨범 나온다고 하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춰서 미리 좀 작업 해두셔도 왜냐면 뉴진스랑 이런 거 그 그 방탄소년단 매출 전체 다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악재 떴을 때 좀 쭙쭙 하면 됩니다. 20만원 저는 18만원 정도 어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평가긴 해요.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반조체 이슈로 잠깐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. 만도도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약간 조정 품주도 좀 약간 이렇게 돼 있고요. 보던 사이에 SBS가 어 난리가 났군요. 태연건설 지금 얘기가 잠깐 나오다 안 나오다가 뭐 이런 게 있어서 걱정입니다.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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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